지금 시간은 아침 6시 호치민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합류해 가지고 지금 한번 걷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걷는 코스가 괜찮을 테니까 따라서 가보는 걸로 나무가 가로수가 그냥 무지하게 크네 벽이 엄청 길고 건물이 엄청 큰 것 같은데 이 건물 한 블록만 돌아도 운동이 되겠네요 아침 6시 풍경입니다 우와 나무 이 건물은 뛰는 사람도 있고 걸음이 이렇게 빠르냐 엘렙시노트 세븐 운동을 많이 해 가지고 걸음이 엄청 빠르네 여기가 공원인가? 아 약간 느낌상 안에가 공원 같은데 문이 열려 있으려나 모르겠네 호텔인가 공원인가 번쩍번쩍 여긴 또 뭐야 민주원 민주원 스포츠센터인가 아 학교구나 얘네들 소풍 가는구나 어이구 이렇게 일찍 지금 6시인데 소풍 간다고 이렇게 일찍 와 있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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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학교인가 학교는 아닌 것 같고 구매들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들인가 수업품 가는 학생들 지금 이렇게 와 있네 고맙습니다 운동이나 하자 학교 나항사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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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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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이 있네 특별한 건물 같은데 팀을 기다리는구나 학교도 있고 그런것 같네요 6시에 소풍간다고 나와있으니 아이들이 대단하다 오이 따오 벤탄 그룹 여기도 운동하는데 같은데 테니스하는데 도완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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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가 배드민턴장이나 뭐 이런거네 체육관 체육관 체육시설이 있는 뭐야 대나무 여기는 물건 파는덴인가 십 오우 아우와 시티그룹 한 바퀴 보네 여기로 돌아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고민이네 일단 벽을 한 번 보고 백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벽이 엄청나네 내가 왔던 데가 어딘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다 벤탄 시장에서 나와서 위쪽으로 쭉 나왔는데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출근 모드로 접어두는 것 같네요 6시면 보통 7시나 8시에 일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네요 여기도 스쿨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도 행사 있네 논코 논탯 뭐라고 쓰는 거야 1월 4일에서 8일 8시 10시까지 1월 4일에서 8일 8시 10시까지 책 파는 행사를 하는구나 알겠다 1월 4일? 8시 8시 1월 4일 1월 8일 오늘이 1월 7일 8일 일을 내일까지네 아 내일까지 행사 기간이라서 엄청 세일을 하는구나 여기서 50% 40% 이거 사라고 여기 뭐에 있는 건 아닐 테고 소풍 간에 얘네들 거 소풍 간에 얘네들도 소풍 가는구나 버스 타고 소풍 간에 소풍 소풍 간에 얘네들이 아이고 참 여기도 소풍인가 여기도 소풍인가 소풍 가는 차량들은 다 여기 와 있네 아이들 소풍 가는 차가 아침 6시에 출발하네 대단하다 애들 출석체 타고 이건 애들이 아닌데 어른이 가족 소풍이구나 가족 여기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치민 시티 베트남 내셔널 유니버시티 베트남 내셔널 유니버시티 샤오멍 샤오멍 다이뷰 여기도 또 소풍 가나 여기도 또 시키기 날씨가 28세 sour wine 날씨가 28세 날씨가 28세 여기도 쌈코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래비나 고비엣 여기가 공원이 있네 오다보니 공원이 있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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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걷고 물을 끌고 물을 끌고 여기는 이제 길 옆에 운동하려고 준비하네. 벌써 13분이나 지났어. 여긴 뭘? 배드민트? 배드민트 치는구나.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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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